두 번째는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양도일 현재 어디에? 국내 몇 세대가? 1세대가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십시오.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모두 뭐가 되면? 충족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전부 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양도 시점을. 이해되셨죠?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때 여기서 주택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시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주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엇이 주택이다? 건물이 주택인 거예요. 건물이. 토지가 주택인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디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쪽만 비과세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쪽은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여기에 딸님 뭐까지도? 토지까지도 비과세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토지까지도.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있어야 뭣도 비과세가 된다. 토지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 건물을 같이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건물 없이 뭣만 팔거나 토지만 팔거나 어느 시점에? 그렇죠. 이 시점에. 이 시점에. 그러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양도일이 언제인지. 그래요.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취득세고. 난리났어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 했어도. 등기 접수일. 수영에 의해서 양도했으면. 대등수 중에서 빠른 날. 장기알부에 의해서 양도했으면. 등인사 중에서 빠른 날. 그날. 그날. 그날 현재 뭐가 있어야 된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뭐랑 같이 팔면. 토지랑 같이 팔면. 토지까지 비과세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실무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계약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치를 때 잔금 시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잔금 시점에 그 건물이 뭐 해야 돼요? 주택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그리고 그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지만. 2년 이상이 돼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주택으로 한 30년 쓰다가 상가로 잠깐 바꿔서 그 상태로 팔았다. 그럼 절대 비과세 못 받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주택으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양도 시점에 건물이었거나 양도 시점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그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절대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도들을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딸린 토지까지도 비과세를 해 주는데 이 토지는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이 불분명하면 무조건 몇 배로 갔어요? 10배로 갔어요. 지방세는 무조건 10배예요. 단 양도소득세는 10배가 아니라 3배, 5배, 10배로 나눕니다. 비과세 판단할 때. 비과세 판단할 때. 그때 도시적 밖에 있으면 무조건 몇 배? 10배고 도시적 안에 있으면 5배입니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법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용도 지역을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눕니다. 도, 관, 농, 자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전부 다 몇 배? 그래요. 여기는 다 10배까지 비과세 주겠다고요. 그러면 어디만? 도시지역만, 여기만 몇 배 주겠다? 5배 주겠다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적 내에는 건물 바닥 면적의 딱 5배 면적까지만 비과세. 만약에 5배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다 비과세. 5배를 넘었다. 그러면 딱 5배까지만 비과세. 최대 한도치가 비과세가 최대 한도치가 몇 배니까? 5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땅까지 포함해서 5배를 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한도가 5배라는 이야기예요. 단, 재작년에 하나 추가된 게 바로 이 내용이죠. 그 도시적 안에 있는 토지 중에 그게 무슨 지역에 있고 수도권 지역이고 그게 주상공 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면적을 더 넓게는 못 주겠습니다. 그래서 몇 배까지만 주어진다? 3배까지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셔야죠. 이거부터.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도시지역이라면 다시 두 번째 수도권으로서 주상공인지 아닌지.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거나 또는 주상공이 아니거나 그러면 그때는 그냥 몇 배? 5배인 거예요. 5배.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까지는 그냥 5배, 10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5배짜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3배짜리가 하나 더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아셨죠?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이 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있더라. 세 가지. 첫 번째는 미등기가 되면 비과세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이 되면 비과세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허위로 계약을 하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할 건데 네, 일단 첫 번째 비과세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세 가지. 자, 1세대 1주택 2년 보유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1세대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1세대란 기본적으로 주소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소분리가. 주소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내가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전제조건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소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독립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세대라는 말은 독립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독립된 1세대로 봐준다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배우자라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률상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그러니까 사실상 동고인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동고인은. 아시겠어요? 어제 눈물의 형 봤어요? 나는 왜 그런 걸 보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여자분들은 볼만해요. 김수현이 하도 잘생겨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수현 때로 내가 왜 봐요? 여주인공도 괜찮긴 한데. 여주인공 동생 있잖아요. 남자. 남자예요. 걔가 예전에 빈센조에서 걔 동생으로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연기를 되게 잘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거기서 그 동고인인 회장이 죽고 나니까 동고인의 모든 법적 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법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동고인의 자체는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첩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첩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첩 자체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는데 자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권리가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술이라고 나온 사람이죠? 오술인가 모술인가 하여간. 그 사람이 이 범위 안에는 안 들어온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자라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면 법적인 배우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배우자가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 배우자는 항상 나랑 무슨 세대로 보느냐 하면 같은 세대로 봐요. 배우자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의 배우자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의 자녀가 있고 이분한테 배우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 자녀는 독립세대다 아니다.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독립세대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 자녀는. 왜냐하면 주소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독립세대 요건을 갖췄어 안 갖췄어요? 갖췄죠. 독립세대 요건을 갖췄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세대가 되려면 방법은? 그렇죠. 주소 분리를 시키면 되죠. 주소 분리를. 그러면 주소 분리를 시키는 순간 이쪽은 따로 독립세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자녀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 자녀가 결혼을 안 한 자녀다. 그러면 주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세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대가 되려면 일단 다른 세대와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독립세대가 가능한 거고 이때 배우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률상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주소 분리가 되어 있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독립세대가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주소 분리가 되어 있고 주소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배우자도 있어요. 그런데 독립세대가 안 되는 사람. 딱 한 사람. 뭐라고요? 바로 이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배우자죠? 배우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는 각자 뭐가 돼요? 각자 세대주로 등록이 되죠? 그렇죠? 유일하게 독립세대 판단할 때 주소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나랑 뭐가 되어 있어도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고 있더라도 항상 나랑 무슨 세대로 보느냐? 같은 세대로 봐요. 유일하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자 나왔을 때 항상 잘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부부는 하고 문제를 내요. 그러면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또는 가정 불화로 인해서 별거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에는 주소를 달리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따로따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같이 안 살고 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별거하고 있대요. 그렇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본다고요. 항상. 유일하게 부부는. 그러다 보니까 내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걸 모른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되면 한 채는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과세 받기 위해서 뭐 하느냐? 이혼을 합니다. 이혼. 진짜로.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2주택 상태에서 집을 팔았더니 세금이 20억이 나와요. 이혼을 하면 세금이 1억밖에 안 나옵니다. 이혼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봐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세금이 19억이 차이가 난다면 하겠죠? 안 할까요? 나는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아. 나는 19억을 포기할 거야.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사랑이 중요한 거야.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한다?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법률상 이혼했으면 각자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법률상 이혼을 했으면 단 딱 한 사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이혼은 안 된다? 위장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할 거면 아예 얼굴도 보지 말고 무조건 멀리 떨어져서 사시라고요. 같은 지역에서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해당합니다. 아셨나요? 나는 이혼해서 옆방으로 갔어. 이딴 거 안 돼요. 제발. 옆 건물로 갔어. 이것도 안 돼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옆 동으로 갔어.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아예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멀리. 그래야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세대가 되려면 일단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는 항상 나랑 무슨 세대를 본다? 같은 세대를 보고 그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라고요. 됐나요? 단, 그러면 최소한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배우자가 있으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결혼이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입니다. 30세 이상이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에, 취득 시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취득 시점은 미성년자에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양도 시점에 30살이 되면 그때는 무조건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물론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셨죠?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분이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망 또는 이혼. 그래서 사망을 하거나 법률상 이혼을 했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결국에는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독립세대가 됩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같이 살든 안 살든 누가 있단 소리예요. 배우자가 있단 소리고 그 배우자가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법률상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다. 그럼 무조건 독립세대가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몇 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30살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30살도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독립세대가 되느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경우냐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이상 수준 이상이면 40% 수준 이상해야 돼요. 내 소득 수준이. 그래서 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느냐 하면 40%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는 아시죠? 검색해 보셨어요? 그냥 해보세요, 제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매년 소득세 신고하죠. 다음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해 달이에요. 5월 달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고한 그 소득자료를 엑셀로 쭉 나열을 시켜요. 나열을 시킨 다음에 딱 가운데 위치하는 사람을 잡아요. 그게 그 해의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어디에 위치하는?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라고요. 그 사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뭘 볼 거냐면 관리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1인 가족을 중심으로 했을 때 1인 가족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약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0만 원에 40%니까 한 96만 원 정도 되죠? 40%니까 432. 92만 원 정도? 92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건 뭘로 보느냐 하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되느냐 하면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집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또는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혼자 살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7, 28. 그렇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뭐하고 뭐하고 하면 서른 살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살 때부터 입사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지금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사회 천연생들이 500만 원, 600만 원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게 얼마 수준 이상이냐면 40%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지금 현재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내 이름으로 집을 하나 사준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결혼 안 해서 미혼인 상태입니다. 서른 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집을 팔았을 때 2년은 보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4살 때 받았단 말이에요. 24살 때 받아서 지금 27살이에요. 27살인데 이걸 팔게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배우자가 없죠? 서른 살이 안 됐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독립세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방법이 알아있네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돼요? 40% 이상 소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으니까 100만 원의 소득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네요. 그래서 그 전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를 넣어요. 나 독립생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 라고 그럴까 봐 이번에 하나 단서를 붙이는 게 그걸 몇 개월로 환산하라고 돼 있느냐 하면 12달러 무조건 환산하도록 돼 있어요. 12달러.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정확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소득은 무조건 무슨 소득만 가지고 잡느냐 하면 경상적이고 반복적 소득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우발적 소득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들을 몇 달러 환산을 하느냐 하면 12달러 환산을 해서 그 전체 금액이 즉 1년치 소득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한 달에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장이 소득이 40% 수준의 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면 1년치로 환산하면 얼마? 120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이게 이번에 하나 추가된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왜 12달러 잡아주는지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소득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니까 12달러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치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개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1세대란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되고 배우자는 항상 나랑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본다. 두 번째,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현재 안 계시거나 또는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얼마 이상이 있거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단, 그 40% 수준 이상의 소득은 몇 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1세대가 통틀어서 집을 몇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잠시 왔다가 1주택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 1세대가 통틀어서 집을 몇 간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